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이 모르는 그 이기심이 사람을 얼마나 소름끼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미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보죠. 제목 시어머니가 조염병 환자인데 이걸 끝까지 숨기고 결혼한 남편 뭐라 사랑하니까 일부러 숨긴거라고 이게 미쳤어 야 됐고 너 고소 이혼 새끼야 원제 시어머니가 조염병이었던 걸 숨긴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진짜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배신감도 드는데 어디다 감히 말도 못해서 일단 급히 여기다 글 써봅니다. 배경 설명 다 빼고 그냥 딱 현재 놓여진 상황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전혀 몰랐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조염병 환자였대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부랑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죠. 그리고 남편까지 이 세 남자가 모든 시가 사람들이 입을 싹 닫고 저를 속인 거예요. 이거는 연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병을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때 듣고 알았다 하고 그 이상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두 사람과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떤 지인 할머니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미친 흑막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조염병이 너무 심해서 오랜 시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불과 몇 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입원비도 많이 필요한데다가 애초에 돈이라는 걸 많이 벌지 못한 분이라 당신 노후 아예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저를 속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 집안 재산 내역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노후 준비 정도는 다 됐다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하튼 그 할머니한테 듣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미쳤냐고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내가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물론 당신을 속인 건 미안한데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옛날 당신 만나기 전에 전 여친한테 솔직히 말하니까 바로 도망가고 그래서 나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 말했다간 사랑하는 당신도 이럴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지 뭐.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그래도 미안해. 뭐 이딴 소리만 해대고 있는데 이거는 미쳤나 싶고 배신감을 넘어서 그냥 이 인간 얼굴 면상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미 아이를 둘이나 잊고 시아버지는 노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본인 월급과 재산 내역까지 저한테 다 속이고 지금까지 저 몰래 계속 돈을 드리고 있었던 데다가 시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셨고 조현병이었다는 거 이거 다 숨긴 거야. 자식에게 유전이 될지도 모르는 걸 끝까지 숨겨서 아이를 둘이나 낳게 만들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 결국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할 겁니다.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이거 사기결혼 맞죠? 저 인간들 전부 다 고소될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하나. 댓글 1번. 사기결혼... 뭐 이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알 것 같고요. 진짜 무서운 건 병 자체입니다. 이거 유전병 맞거든요. 물론 무조건 100%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가 조현병이면 자식도 거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쓴이 남편 아직은 괜찮다지만 언제 발현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혼하세요. 댓글. 그래도 30 중반 넘겼으면 후발 연령은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쓴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아직 너무 위험해요. 보통 이게 중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반에 발병을 많이 하거든요. 2번.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시가 식구들 단체로 이미 조현병 걸린 건데 사람이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이걸 속일 수는 없는 거야. 2번. 그냥 이혼해요. 애들도 주고 쓰니만 새출발하세요. 병도 문제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게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그런 위험한 인간들이니까요. 남편 조현병 발병하면 그거 님이 평생 수발해야 되고 거기다 자식까지 발병하면 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럼 평생 환자들 보호자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은 쉽죠. 죄 없는 내 새끼를 주는 게 쉽겠냐고요. 만에 하나 그 병이 발현하고 내 인생을 다 날린다 해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냐고. 이혼하면서 사기를 걸어서 돈이라도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건 뭐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이현병 그저 아이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이 인간 진짜 소름돋네. 전 여친 도망갔다고 그걸 숨겨? 아이 출산하면 유전될 확률이 있음에도 그걸 또 숨겨? 와 저라면 병을 떠나서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한 모습에 정 다 떨어져서 죽어도 같이 못 살아요. 미친 것들 아닙니까? 4번 유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환자 중에 본인형이 조염병이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도 걸릴까봐 늘 고민하고 걱정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걸렸어요. 그 집 사명제 다 걸렸다고 했는데 근데 또 보면 머리는 되게 좋아. 서울대 출신이야. 혼자 말할 때 들어보면 이야 먹물들은 혼자 말도 수준이 엄청 높구나. 깜짝 놀라죠. 다만 사고의 바른 길이 깨져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하튼 쓴이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당장 소송 거세요. 사기결혼으로 걸어서 위자료 받고 여기서 끝내라고. 5번 제 직장 동료는 40대에 발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그만뒀고요. 자기 할머니와 고모가 그 병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력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았고 치료 예후도 되게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가족력에 있는 사람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충격 때문에 발병이라도 할까 걱정돼요. 진짜 돌로 쳐죽일 인간들이니. 이걸 속이냐 어떻게 해. 7번 더 무서운 건 쓴이 남편도 언제 발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한 것 같은데. 8번 와 미친 이 정도면 죽여도 무죄 아니냐. 덜덜덜덜덜 영금 두 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사귀고 있는 그 남자는 저희 동생보다 11살이 많고 즉 39살이고 직업은 IT 개발자라고 해요. 여하튼 결혼을 할 거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아니 난 그냥 둘 다 미친 것 같아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동생도 미쳤고 또 본인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남자도 미쳤고 동생한테 듣기로 장남이인데다가 공무원 준비를 오래 하다 실패해서 이제 취업한 지 2년 차례 모아둔 돈이 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아니 천만 원도 안 된대요. 그거 참 신기하죠. 천만 원도 안 되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 유행인가? 그리고 이 남자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직업이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지금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주택이나 자가 주택이긴 한데 이게 자가나 전세도 아니고 월세라고 해요. 노후 대비 당연히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부모님 두 번 다 보험 들어놓은 것도 하나 없대요. 그리고 이 남자 남동생이 있는데 예전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부모와 의절하고 그게 벌써 7년 됐답니다. 진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동생은 미친건지 아니면 눈깔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건지 죽어도 결혼할 거라고 그러고 그냥 집도 원룸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쳐요. 그래 진짜 뭐 목숨보다 사랑한다 그런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 주말 처음으로 이 남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뭐야 명절 때 주고받는 비누 산물 세트 있죠. 굉장히 저렴한 거 그거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뭐랄까 잘 기억은 안나 그때 제 동생이 뭐라뭐라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면박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저랑 저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줘요. 제 동생한테 여하튼 그래요. 얘가 옛날부터 고집이 장난 아니었고 말 지금 아예 하나도 안 통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은 거의 자리 깔고 누워 계시고요. 저 역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목숨 걸고 말려야겠죠? 댓글 1번 나이를 39살이나 처먹고 어린 여친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비누 세트를 가지고 오는 남자를 사랑한다니 쓰니 동생도 단단히 미쳤네요. 어쩐대요? 뭐야 이거 놀리는 거야? 댓글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집단에는 생색도 내고 돈도 절약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헐 2번 이런 거 마구잡이로 뜯어말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냥 결혼만 좀 미루고 연애를 더 하라고 하세요. 뜯어말리면 로미오와 줄리에 빙의해가지고 진짜 큰일 나요. 맞습니다. 멍청한 것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최선이죠. 2번 정신 상태 보니까 이런 것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사고 쳐서 결혼까지 갈 것 같은 삘이야. 임신 공격 누가 하든 간에 동생이 연을 끊었다? 혹시 그거 장남이라서 오냐오냐 이거 아닌가요? 특히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 쓴이 동생한테 뭐라 했다. 이건 진짜 미친 거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쓴이 부모님이 나서서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안 돼. 어 아니야. 결혼 안 돼. 꺼져.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경하게. 이러면 임신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4번 이거 그냥 말리면 100% 더 불타오를 게 뻔하죠. 그러니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꽁꽁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라. 결혼하면 불행할 게 뻔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해보고 그래도 못 알아쳐먹으면 뭐 답 없죠. 보니까 아직 어려가지고 젊은 혈기에 저러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억지로 겨우 거기다가 굳이 기름을 들이부을 필요는 없죠. 너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아직 모은 돈이 없는데 지금 결혼하는 건 솔직히 부담이지 않겠니? 일단은 서로 기관을 가지고 먼저 결혼 자금을 같이 모아봐라. 남자들 마음 넘어서 결혼 많이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좋게 좋게 설득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등신 같은 게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우선 그 집에 기어들어가가지고 딱 석 달만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혼이 하고 싶다면 그때 하라고 해요.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사연 한 번 올라왔었죠. 엄마였는데 딸이 이렇게 결혼한다니까 그냥 하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 먼저 같이 살아봐라. 절대 임신하면 안 되고 몇 달만 살아봐라. 그런 뒤 1년이었나? 그런 뒤에도 결혼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했거든요. 바로 박살났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줄 건 주고 지킬 수 있는 걸 지켜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동거를 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절대 피임. 혼인신고 안 되고 동거를 먼저 해라. 저런 애들이랑 살아보면 답 나오거든. 여친 부모님이 본원 앞에서 면박을 줬다면 둘이 있을 땐 어마어마할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 더 하겠죠. 거기다 동생이 연까지 끊었다는 걸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장남이라고 우쭈쭈하고 지가 제일 높은 데 있는 줄 아는 그런 놈일 겁니다. 석 달이 뭐야. 한 달 만에 끝난다고 봅니다. 줄 건 줘야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인생 망하는 거고. 그렇죠? 감사합니다.